순천시가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3곳에서 4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현재 순천보건소와 성가롤로병원, 순천의료원까지 선별진료소 3곳이 운영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1곳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 선별진료소는 응급실 정문 앞에 설치돼 있으며 음압시설을 갖춘 검체 채취 부스와 검체 보관실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며 야간과 휴일은 응급진료만 시행합니다.